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누루아프 산지에 기고된 한편지에서 발췌한 인도의 성자 썬다싱에 대한 일화입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밭에서 옥수수를 거두어들이고 있는데 한 성자가 다가와 우리에게 종교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를 방해하는 그에게 화가 나서 욕을 퍼벗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저주와 협박에는 아랑곳 없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제 동생이 돌을 집어들고 그 사람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 선량한 사람은 그러한 모욕에 개의치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잠시 후 그를 돌러쳤던 제 동생은 갑자기 머리가 쪼개지는 듯이 아파서 추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자는 제 동생의 낯을 들고 옥수수를 추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라 이 성자의 이런 일은 어찌 된 것인가 우리에게 욕하고 저주하기는커녕 우리를 위해 기도하다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지배들여 그에게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답니다. 그가 떠난 후에 우리는 아주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 선량한 사람이 추수한 밭에서 올해처럼 많은 옥수수를 거둔 적이 없었답니다. 우리는 예년 이만때보다 이몬드나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케네스에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가 피를 흘리며 심한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으면서 하신 일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적들에 대해 욕하고 정죄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목박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